아니 뭔데 식목일인가? 존나게 나무? 태풍 지나가신 듯! 아뜨뜨! 이거보단 낫잖아요! 짜잔! 형! 왜이래 이거? 크루잔 툭 부모코코 모으다가 갑자기 게임 장르 콩포물 댐 시어빕! 로키야! 나만 이런거 아니었네! 애기를? 바깥 구경시켜줄게 원래 군단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이 새끼를 찍으면 대충 맞는다! 왜 이런건 항상 뒤봉이인가? 소나벨 끝난 후 나온 기묘한 구독! 아니 왜 하필 내가 저기 사이에? 어? 네! 어? 핫게이드드! 신규 만찬 대성공 이미지? 이딴 겸 만찬? 먹을 만하네! 이글이글 열매! 저거 그 모험의 서예 나오는 바오라 뿌리찜 아님? 음료수는 소울 오브 마그마고! 애기를 트라이 갈 때 흰옷 입지 마세요! 존나 눈부심! ㄹ이응 좋나! 밝음 크크크크크크크! 마지막에 웨이 쳐다보는게 이 새끼 뭐야? 이 표정인데! 크크크크! 라하 보고 얘기하는줄 알고! 별로 안! 애기를 이동요과 인게임! 찾아보니까 상자 미리 먹이만 있고 인게임 착용샷은 없길래 그냥 요런 느낌입니다 생각보다 이쁜 것 같아서 첫날은 만족 중 스페가 진국이네 막 데모닉이나 소울이터 같은 캐릭터들 염색까지 맞춰서 쓰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우당탕탕 워로답 대식 영상에서 신난다는 기분이 느껴지네 똥강아지 신났네 이거 솔직히 학문 같은데 콩대원들이 우와 멋있다 우와식도 같아 게이트 같다 하면서 감탄하는데 거기다 대고 참아 똥구멍같이 생겼네 라고 할 수 없어서 인벨에다 털어놓음 저렇게나 벌어져 머눈에는 머만 우주최초하기로 0.0초 클리어 사실 우주최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짜릿하게 클리어했어요 너 클리어 쓰면 바로 리트드드 모든 것을 건 버스트 이응비업 촛나 웃기네 이거 콩사탕을 만들어 볼까 깨알같은 이겐 아야콘 퓨비업 을티멜 아키나몬 퓨미 로아 석정하면 안된다 로아가 얼리얼쓰리인게 너무 한탄스럽다 개징그럽네 퓨미 로아에 덩푸 크리스피